알로하 하와이 공인중개사 브로커 민용입니다. 또한 리맥스 호놀룰루의 브로커인 차지이기도 합니다. 카카오코의 400키아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00키아베는 콜렉션과 케아우 플레이스 사이 어월 카카오코 솔트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적게 드는 저층 건물로 2016년 캐슬앤쿡이 언공하였습니다. 총 95개의 가구로 이루어져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카오코는 나이트라이프와 편리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식당, 식료품 가게들이 있습니다. 400키아베는 다운타운, 해변, 워드빌리지,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와 가깝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주 편리한 점이 특징입니다. 400키아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솔트와 아주 가깝다는 점인데요. 솔트는 다양한 부티크, 레스토랑, 카페로 구성된 약 2천평 정도의 쇼핑센터입니다. 도시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좌석 공간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커피, 브런치, 저녁 식사도 이곳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애완 동물도 쉽게 산책시킬 수 있습니다. 클리닉, 얼스 샌드위치, 그리고 제사무실 리맥스 호놀룰루도 400키아베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록박스를 50달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2대가 있고, 층당 19개의 가구가 있습니다. 포원즈레드 키압에 있는 3배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방 가구의 대부분은 보쉬로 하이엔드 가전제품입니다. 오픈 키친은 디귿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 바로 옆에 신발이나 필요한 물품을 복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닛의 3배드, 2배스 총 리빙 사이즈는 1007평방비트로 약 28평입니다. 2021년 8월에 80만이 즉간 미만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풀사이즈 세탁기와 건조기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온수기가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이 유닛은 오리지널 컨디션이라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포원드레드 키압에는 공용시설이 없으나 주변 환경이 매우 편리합니다. 카카오코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사이즈도 작은 편은 아닙니다. 일부 유닛에 라나이가 있으나 이 유닛에는 라나이가 없습니다. 사베 키압에는 아월 카카오코와 주변 환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유리합니다. 또한 관리비와 가격이 카카오코의 다른 건물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카오코 지역에서 월 관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베 키압에는 가장 좋은 옵션 중 하나입니다. 오하우의 모든 매물을 보시려면 민808.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등록과 함께 모든 지역 건물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영호와이 at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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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필요.